평화 체육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밖에 오늘 연대가 없대 한파라서 다들 다 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체육 활동을 해보자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 그거 있잖아 가위가위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한 번씩 가는 거 좋아 신경전세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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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뜯어졌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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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다리 잡아 그대로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해 가위바위보 다리에 길도 살이 자를 잡아 잘 잡아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 야, 몇 번이 이게? 몇 번이 뭔데? 다리 잘 잡아 괜찮겠어, 다리? 가위바위보 안 빨려 안 빨려, 안 빨려 안 빨려, 안 빨려 안 빨려, 안 빨려, 안 빨려 안 빨려, 안 빨려, 안 빨려 야, 이거는 내 키보다 커 내 키보다 커 키보다 커, 어떻게 해? 이건 내 키보다 큰데? 야, 야호야, 야호야, 발 좀 잡아줘 야, 날 잡아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